누구나 찜하고 싶은 그런 요리가 있다 오늘 먹을 요리는 본도시락 영양닭찜 도시락 소스에 자작하게 쫄어진 닭찜 누가 한입만 달라고 할까봐 쫄 것 같은 비주얼이다 양념이 뱉지만 하얀 속살을 머금는 감자 잘진 병곤약에 무은 먼드까지 당면과 편곤약 사이에서 쫄깃한 물 땅을 한다 밥 한 숟가락에 올려서 먹으면 여기 도둑 있어요 아... 분자산 이렇게 찜을 먹다니 부짐한 닭고기에 당면을 곁들여 먹으면 내 기분 마치 안동 아...JNT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하나 더 1644428 거기 본도시락이죠? 그렇게 본도시락 그렇게 본도시락 이제 으멍 이침이로 철로 그린 나의 짓이 오수한 누군가 닭고기 엉맍